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 입니다. 오늘은 삼베로 도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삼베의 풀을 빳빳하게 먹여서 굉장히 퀄리티 있게 준비를 했고요. 허리띠는 이렇게 하늘빛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. 행전이 있어서 다리 묶을 수 있는 행전 준비했고요. 요건 준비했습니다. 미투리 신발 준비했습니다. 신발은 사이즈별로 3사이즈 준비해 드렸고요. 도포는 잘 걸어 두셔서 구김이 없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